8.9번 만평 경북 권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법료라니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쏠리고 이런데 요야의 예산정쟁 등으로 파행된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란 데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추공항이냐 거점공항이냐 이 문제와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할지 할 수 있다고 할지 얼마를 부담할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내 통과가 바람직한데 안되더라도 임시회에서는 통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며 특별법 통과를 기대해서요 요야의 강대강 대치로 국회가 멈춰서는 일만 없다면 특별법 통과는 당연지사다 이거 아닙니까요 경북 권위군이 내년 7월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시는 아홉 번째 기초자치단체가 될 군의군을 맞이하기 위해 군의군 편입 실무총인단을 꾸리기로 하고 도시계획, 치안, 교육 등 달라지는 체계에 맞춰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가세요 김종환 대구시 행정부 시장 실무총인단을 만들고 향후에는 군의군하고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상황을 준비하고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며 갈등 없이 매끄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하세요 네 내년 7월이면 대구광역시 군의군인데 달라지는 환경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갑산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와 중국산 한약재를 쏟고 만든 추출액을 직접 박목해 키운 토종 흑염소 진액이라고 속여판 40대 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되세요 자 이 가짜농장 사진에 도축증명서까지 인정하며 허위 광고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해 했는데 지난 5년간 판매한 양만 바로 원어치가 넘었다지 뭡니까요 국립농산물품비관리원 경북지원 김경한 원산지 기동팀장 에이 코로나 유행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례도 등달아 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소비자들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라며 주의를 당부해서요 헤헤 그 아무리 돈이 욕심난다 해도 그 제발 먹는 거 갖고는 장난치지 맙시다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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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